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I'm just speaking I'm just speaking You know I'm just speaking You know You know You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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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ead of 그런 게 있는데 What would you do? 다음 자, 태양이 치다. 다음 전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안 나와있거든요. 다음, 모모술 훈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uarantee, 거진, 거진, 또는 우리나라 말에서 거진처럼 들려죠. 거진, 1. 어류, 모샘치, 유럽산 잉어과의 작은 물고기, 영국 소울 잘 속는 사람, 멍청이, 미끼, 유혹, 거진, 영국 소울 몸을 속이다, 속여 빼왔다, 치드, 띄우, 두번째, 기계, 굴대, 꼭지, 축두, 해삭, 키, 축바지, 석지 따위, 팝, 편을 접속하는 핀, 그럼 게스트 마이 나오죠, 게스트, be my 게스트, 게스트, 손잎, tv, 무대 따위, 특별 출연자, 게스트, 생물, 기생동물, 주로 곤충, 기생생물, 컴퓨터, 인터넷 따위, 네트워크의 미등록, 이용자, 비회원, 비회원도 있나요, 비회원, 미국 속으로 죄수, 병원의 환자, 사회복지, 시설 따위, 피의 수용자, 무엇뭇을 손님으로 대접하다, 그럼 손님이 되다, 라디오, tv에 게스트로 출연하다, 등이 있죠, 게스트 북,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의 방면에는 게스트 룸, 호텔 따위의 객실, 게스트 하우스, 영빈관, 손님용, 사랑채, 고급, 하수, 집, 여관, 게스트 하울, 특별 출연자, 갤러틴, 갤러틴, 갤러틴이어서 단두대, 여기 틴이 들어와서 한 번 더 봤습니다, 한 번 재미로, 단두대, 갤러틴으로 목, 모습, 목을 자르다, 외깍, 편도선을 절제하다, 재단계로 자르다, 다음, 가이스, 가이스, 인어, 가이스, 인어형에서 가이스, 외관, 외향, 모습, 겉보기, 거칠에 변장, 오차림, 풍, 온 올드 프린시플린, 온 뉴 가이스, 겉은 새로운데, 알맹이는 낡은 주인, 이런 게 맞죠, 원래, 원리는 가만히 있는데, 겉모양이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온 올드 프린시플린, 온 뉴 가이스, 다음, 거타피쉬, 거타피쉬, 어류, 가래상어, 굴 윙, 굴 윙, 굴 윙, 굴 윙, 자동차 문이 위쪽으로요, 자동차 문이 위쪽으로 열리는 게, 이런 데서 아이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갈매기형 날개, 날개가 문이 열린다, 그다음, 곰팡, 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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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은, 굴 윙을 지키다, 보호하다, 어, أغ인스트, 프로, 망보다 경비하다, 사람, 동물 감시하다, 비밀을 지키다, 보호자, 경호원, 후위, 시계목걸이 따위로 줄, 덧대는 고정끈, 열차 따위, 치장, 펜싱, 권투, 총검술, 방위방어 차체 수색, 갈드, 갈드, 지키는 사람, 수위, 파수꾼, 소위, 방비가 되는 것, 보호장치, 갈드은, 가디언, 문어, 보호자, 수호자, 관리인, 보호자, 수도원장 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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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둥, 벽 따위, 노꾼을 권, 와, 무는, 무늬, 장식 껌피, 껌피, 김피, 깨피, 목이 깊게 파인 드레스 밑을 받쳐 입는 장식이 달린 속옷 수녀가 착용하는 목과 어깨를 가리는 천, 김프 껄루스, 껄루스, 지나친 식욕, 대욕, 탐욕 껄프, 껄프전이 아니고, 껄피입니다, G-U-L-F, G-U-F-F 음식을 꿀꺽 마시다, 걸시는 듯이 먹다, 마실 것을 벌컥벌컥 마시다, 꿀꺽꿀꺽 마시다 지식다를 굶주린 듯이 받아들이다, 고지 듣다, 눈물감정다를 삼키다, 억누르다, 참다, 숨이 막히다 한 번에 마시는 양, 한 모금, 건, 그 유명한 건입니다, 건 화기총, 대포, 휴대용, 사기피스톨, 미국소, 마약, 상용자가 쓰는 주사기, 속으로 음경 미국, 9월, 청부, 직업적인 살인자, 권총으로 무한기한 폭탄, 총잡이, 검에, 속으로 7담배, 파이프, 술컵, 큰 파도형, 서포트 엔진이 절기판, 거물, 유력자, 보스, 도둑, 소매치기, 양털깎기, 달인, 전문기, 양털모 수동용, 9월, 무모, 총으로 쏘다, 사살하다, 항공기차 따위, 속도를 갑자기 올리다, 엔진을 고속회전시다, 미국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지하다, 미국, 9월, 빠른 속도로 달리다 다음에는 속으로 썬 담배형 파이프, 9월, 거친 파도, 파도타기, 보트 그러니까 사점마다 안 나오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초소 나와요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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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비슷하죠,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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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이랑 발음이 비슷합니다, 가든 고, 어, 시어, 포상, 보다, 보상, 보수, 몸무늬의 보답, 보다, 보수를 주다, 몸무늬의 보답이다, 가든 비슷하네요, 가든, 가디언스, 안내, 지도, 지휘, 학생, 지도, 보도, 심리, 가디언스, 어, 가디언스, 안내, 지도하는 것, 본보기, 모범, 우주, 미사일 따위, 비행질로, 유도 가이드, 가이드, 몸의 길을 안내하다, 몸을 인도하다, 수동형으로 감정사상 쌓이는 남의 움직임을 좌우하다, be guided by one's passion, feeling, 정열 감정에 이끌리다, 이런 경우 많죠 명사, 관광객 등의 안내인, 안내업자, 가이드, 도로, 표시, 도포, 가이드북, 가이드북 편람, 특히 여행, 유럽 관람장의 안내서, 가이드, 가이드 카드, 검색료 표지 카드, 가드라인, 지침, 유도, 지표, 괴선, 밑줄, 그림, 필기, 연습률, 희미한 윤곽선, 안내, 유도, 밧줄, 무대 배경, 막을 여는 유도, 밧줄 밑줄 쫙, 이런 말만 했죠, 가이드라인, 가이드 포스, 도로, 표시, 이정표, 지침, 유선, 경제, 정부의 정책, 유도, 목표, 불관련, G2, 폴, G2, 포리스, 생물, G2기, 세포분열 주기 중, S2기, DNA 합성기, 다음, N기 분열기 앞, 그 다음, 김치관련, 거디안 웜, 기니웜, 기니웜, 웜이 들어가서 한번 나오고, 기니벌레, 사람이나 동물이 피부 밑에 생기는 선충일추, 그 다음, 바보 관련입니다 바보는 여러가지를 막 섞겠습니다, 재밌는거, 욕타는거, 성애관련된거, 뭐지, 속이다, 욕, 많습니다 가나, 가나, 이과나, 이과나, 이과나를 가나라고 합니다,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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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룸, 가들룸, 군사, 초소, 유생병, 영장, 유치장 검빈, 검빈, 검빈스, 검빈이 아니라, 검빈스, 검빈이 아니라, 검빈스, 잡동산이 실시한 것, 고르파보, 다음, 다음에는 안 나와있는게, 뭐라고 하는것, 부속품, 일습, 장치, 도구, 종종 자신에 대해 말한다, 이런게 있죠 검빈스, 잡동산이, 뭐뭐라고 하는것, 등등, 바보, 검빈스, 검빈스, 뭐라냐, 이런거 말한다, 부속품, 일습, 장치, 도구, 그 다음에, 검비시, 검비시, 미국소로, 검빈, 무의미한것, 쓰레기, 정보, 검빈, 검빈이 아니고, 검빈입니다, 검빈, 미끈미끈, 질척한 진흙, 연니, 기분 나쁜것, 싫은것, 찌꺼기, 남은것, 껑크, 고르 찐득찐득, 미끈미끈한것, 속, 화장품, 화장품이, 다른것이 있는데, 여기 속으로 나쁜 뜻도 있네요, 화장품, 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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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프, 거프, 구호를 싫어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허튼소리, 난센스, 무례한 이야기, 불평, 거프로, 거프, 거프, 갑작스던, 너터로슴, 싱그러운, 큰웃음, 껄껄웃다, 구이, 구이, 라고 해서, 맛있는걸 구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그래픽 기능을 활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이, 또는 기타를 또 구이, 줄여서 기타라고 하네요, 기타를 구이라고 하네요, 구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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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다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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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기타 그어리 있으면 걸 그이만 걸 지우엘레 첫번째 조류 갈매기 미군 해군 속으로 매침부 두번째 속으로 몸을 속이다 속여시키다 잘 속는 사람 얼간이 태워 사기 다음 걸 걸 갤러리랑 발음은 비슷한데 걸러리입니다 걸러리 갈매기류의 집단 번식 사기 갤러리 미술관 화랑 공약군 걸러블 속기 쉬운 잘 속는 바로 굳이 듣는 그 다음 걸레시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걸레가 있으면 걸레 평상시에 마른 구곡 물이 흐르는 작은 협곡 골짜기에요 도량 축국 야수 노면 철로인 도량형 레이 뭐뭇에 도량을 만들어 도량 작은 협곡을 만들어 친식대로 작은 협곡이 생기다 두번째는 걸레 두번째 걸레는 스코틀렛 나이프 푸즈용 큰칼 다음 검 있으면 검 지우엘 검이라고 하죠 검 고무 고무줄 점성용 고무 비슷한 삼출용 수주 아교 따위 점성물질 가솔린 침전물 따위 공업용 미술용 법 따위 고무 가공품 탄성고무 러버 운꽃 보통 검스 구어 고무제 덧신 고무신 고무장화 고무풀 아라비아풀 우표 뒷면에 풀 뭐뭇에 고무 질을 바르다 고무를 먹이다 뭐뭇을 고무 모양 점성으로 하다 속 일괴익다를 방해하다 미국 속이다 기만나 끈적거리다 두번째는 검스 잇몸 치운 방어 음식물이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씻다 토베나를 세우다 바위검 맹세코 분명히 절대로 이런 틀림없어 이런거 그 다음 군바 발음이 재밌어 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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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속으로 마피아 패들간이 친한 친구 단짝 암흑과의 용어 근데 이게 암흑과의 용어라고 하지만 반어적으로 또 이런거 쓸 수 있겠죠 친구를 군바 군바 이런식으로 발음이 좀 재밌으면 반어적 쓸 수 있겠습니다 검볼 검볼 동그란 트윙 풍성검 미국 속으로 순찰차 따위 지붕이 회전등 순찰차 반짝반짝하는 미국 속으로 정제 헤로인 검비딩 검비 수속으로 수다 잡담 거창한 엉터리 이야기 미국 속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헛봉선인 검푸트 검푸트 미국 속으로 경찰관 사법경찰 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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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빠진 늙은인 거미라고 하죠 미국 속으로 이가 빠진 노인 두번째 괴핵 등을 망치는 사람 또는 얼간인 검믹섭 검믹섭 미국 속으로 어수선한 어지러움 뒤섞인 황폐한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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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고무줄의 고무 모양의 접착성이 끈적끈적한 고무같은 물질이 바른 찡득찡한 복사표 다리가 부은 원활하지 않은 불쾌한 미국 속으로 매우 감상적인 속으로 끈적끈적한 것 악요 풀 접착체 대로성의 만능 접착체를 파는 판매 거미 거머 거머 거미 거미 다음 껌 껌 방어로 얼간이 멍청이 두번째는 껌션 껌션 다음 껌슈 껌슈 탐정 사복 형사 경찰과 은밀한 행동 압력 껌션스 고무신 조용히 걷다 탐정 노릇으랑 조용히 걷다 듣네죠 껌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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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입니다